이번에 제가 굉장히 많은 제스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매번 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두 무리 표르데도 느끼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날씨가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현장이 굉장히 뜨겁고 제 몸도 굉장히 뜨겁고 노래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안무가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안무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만에 되게 힘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모니터 보니까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키로펀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많이 받으세요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형의 민규 손 내서 태양 나오고 나서 공을 추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얘들아 볼게요 아 이런 느낌 천장 센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태양 밑에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세트가 굉장히 이뻐서 캐릭터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휴 퍼포먼스 하면서 너무 힘들죠 보시기만 해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핫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잘 어울리실 수 있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윤 워터 하나 이번 HOT 촬영을 끝냈는데요. HOT이 정말 HOT하네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촬영했으니까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시입니다. 지금 저희 정규 사진 사이트곡 HOT 무대 촬영을 다 했는데요. 캐럿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운 여름 HOT 들으시면서 이어치열 아주 뜨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해! 안녕하세요 세븐틴 조슈아입니다. 저희가 오늘 VENUE 101에서 저희 신곡 4집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HOT이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 뭔가 의상도 그렇고 무대 세트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위에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는데 저희 이번 정규 앨범의 Face The Sun이라는 앨범이거든요, 앨범명이. 이 캐럿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뮤직스테이션 무대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음악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긴장도 되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해! 오늘 MST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의상을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뭐랄까 조금은 교복 같은 느낌으로 들고 좀 힙해 보이는 교복이랄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녹화를 시작해봅니다.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MST로 삼행시, MST에요.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MST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치 나고 그치 나고 촬영 끝났습니다 지금 애플 배우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퇴퇴 자론 찾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의상도 좀 가벼우고 그리고 그냥 산란산란한 스타일이라 춤추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과연 방송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엠스테이 히토리잖아요 이후로 1년 만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멋있게 촬영을 했으니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캐럿들도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엠스테이 출연하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광이 있고요 세븐틴 그리고 엠스테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